왕빠 뭐하세요? 꽃 꽃에 내놔야 돼요? 응 적화 적화 과일은 적화 적화도 막 뼈에 나는 화드만 저 여기가 저희 복숭아밭인데요 엄청납니다 진짜 저 처음 봤어요 복숭아 몇 년 동안 했지만 이런 게 꽃이 장관으로 달린 거 진짜 처음 봤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진짜 저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꽃이 이렇게 던덕이 같이 진짜 피어내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와 대충 알아들어 진짜 이게 다 복숭아입니다 엄청나죠 야 원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와 엄청납니다 이 복숭아 진짜 저 진짜 처음 봤거든요 꽃도 분홍색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예뻐요 사람들이 이제 복숭아 밭에 꽃이 피면 무릉동원에 온 거 같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진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있거든요 저 뒤에도 엄청납니다 진짜 다 하나같이 전부 다 꽃을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진짜 예쁘다 우리 보수 또 어디가서 꽃이 이렇게 우리 보수 또 어디가서 꽃이 이렇게 우리 보수 또 어디가서 꽃이 이렇게 이렇게 북숭아 우리 왕빠가 꽃 딴 거 볼까요 왕빠가 이게 꽃 따서 떨어진 흔적이 꽃을 딴 흔적입니다 이렇게 꽃을 다 따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보스 이리와 괜찮아 꽃이 엄청나다 진짜 예쁘죠 예쁘죠 엄청나게 예쁘다 엄청나게 예쁘다 자 우리 보스 데리러 가야겠습니다 큐 꽃과 같은 여주야 복숭아 꽃 같은 여주야 복숭아 엄마 양띠예요 꽃 따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꽃을 따는 일도 있네요 어우 예쁘다 예쁘지 완전 장관이야 살다 살다 꽃을 따는 일도 복숭아 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예쁘지 분홍색이어서 더 예쁜 것 같아 제가 분홍색을 좋아 진한 분홍색 예쁘지 벚꽃보다는 더 진하고 더 크고 왜 이쁘게 핀 꽃을 따고 계십니까 지금 보시면 꽃이 엄청 많이 피었잖아요 아깝다 여기에 열매가 다 달리면 열매가 잘 자질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양이 달리다 보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가질 못하고 그래서 나무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는 동시에 내년에 사과나무도 그렇고 내년에 꽃이 피는 게 다 결정이 된다고 해요 미리 네 그래서 이제 꽃을 적당히 따줘야 내년에 이제 흔들지 않게 더 할 수 있고 이 열매도 균일하고 크고 맛있게 잘 이제 다닐 수 있습니다 영양분이 이제 가가지고 이 열매 이 꽃이 다 열매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가 무슨 꽃자만 하겠고 그럼 정리하면 내년에 꽃 필 거를 올해 결정해보러? 응 아따 계획성 있는 식물이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따주고 있습니다 아깝긴 한데 따주는 게 좋아 근데 진짜 예쁘다 아따 뭔 일이래 눈새가 더 많이 피었지 응 그리고 저희한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와서 보면은 꽃물이 상태이거나 다 져 있거나 응 근데 올해는 어이구 뭔 날이래 정말로 살다보니까 또 이런 날도 있구만 바닥에 꽃돌아본게 으응 아깝게 없었죠 이거 치워라 너는 누구냐 그냥 언니가 영상으로 남길게 아따 아깝게 장관이구만 이거 왕빠도 일손을 거들고 있구만 고수야 너도 매달려라 이거 그러면은 꽃을 어떻게 땁니까? 왕빠가요 보시면 꽃이 이렇게 나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녀석들 있죠 그러면 열매도 열렸을 때 이 모양대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꽃은 일단 무조건 따줍니다 이렇게 위에 난 녀석들은 왜냐하면 중력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구나 네 열매가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커져 네 네 그리고 이제 모양도 안 예쁘고 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꽃을 쫙 따주고 나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주지라고 해서 주지 끝에 힘을 준다고 해가지고 뭐 주지에 하나씩 남긴 하나씩 달게끔 한다고 하는데 주지가 맞냐? 하여튼 이 가지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그치 그치 좀 안 좋거나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따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복잡하구만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끝에 달렸을 때 열매가 여기 요런 모양대로 생기면 여기 가지 끼어서 안 예쁘겠죠 그러면 요런 꽃도 따줍니다 맞죠 네 쨉죠 그러니까 요런 꽃들도 따줍니다 보통이 아니네 이게 다시 한번 복습해야겠다 나도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해봐 자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 왕빠가 딴 거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일단 위에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향에 솟아있는 녀석들은 땁니다 중력을 거슬네들은 다 따와요 싸그리 싹딱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따갑니다 겁나 빠르네 네 그 다음에 따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서 가서 이렇게 좀 많이 달렸잖아요 이런 녀석들은 중에 좀 안 좋은 녀석들은 제거를 합니다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네 지그재그 보통이래 아이고아이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이제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다보면 열매가 병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수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또 수분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한꺼번에 다 따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적당히 남겼다가 이제 나중에 보고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 상태를 보면서 그중에 또 열매가 안 좋거나 좀 귀형으로 됐거나 좀 안 될 것 같은 녀석들도 적과를 또 해줘야 되니까 적당히 보면서 해주면 됩니다 과일로 항상 또 고통이래 아이고 응 노동력 싸움이네 이거 꽃까지 따야돼 그쵸 그전에는 저희가 꽃 따는 거는 못했었어요 할 시간이 없었지 그래서 우리가 개복숭아만 한 거 먹었잖아 개복숭아만 한 거 원래는 그래서 복숭아 좀 제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응 제대로 해보려고 제대로 해보려고 제대로 먹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응 사진 몇 점 찍어 네 꽃은 이렇게 이쁜데 어데시 이것도 저 아래 장군이도 보이고 시상해 시상해 어찌였을까잉 아주 그냥 벌들도 신났어 그냥 저기 똥벌 하나 날아다니는구만 시상해 복숭아 꽃이 이렇게 입으면 진짜 처음 알았네 아빠도 좀 달아볼까 꽃 따기 어떠세요 시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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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힘이 많이 왔네 이런 일 좋아하시나보다 응 꽃 따기 경량 몇 년이에요? 초년이요 초년이요 꽃니니? 응 꽃니니네 응 이제 살다 살다 꽃도 땁니다 근데 진짜 잘 피웠다 올해 뭔 일이래? 이거 대박 대박 기운 대박 징조 코로나 꺼질 것 같아요 응 응 응 응 응 정해도 언니 이게 꺼져야 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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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꽃바람 타고 가버려 엔딩 해볼까 아주 그냥 꽃 따느라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젓파를 하면서 그 이제 겨울에 나무가 유사했는지 뭐 이제 병충해가 있는 곳은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하다보면은 이제 익숙치 않은 사람은 꽃 따기에도 바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면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꽃 따면서 교감을 해 나무랑? 그쵸 나무한테 누가 너를 괴롭히드냐 해서 너 풀래? 내가 왜 괴롭히냐 주인장 내가 왜 괴롭히냐 내가 위로 솟구치고 싶은데 아래로 막 땡기고 나 막 팔다리 자르고 꽃 따고 진상이야 열 배달 따먹고 그것은 다 너를 위해서 약도 빡 쳐불고 그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거지 무슨 주인장 입을 위해서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창 이제 꽃 따고 이제 과수농가에서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복숭아 꽃을 따야되고 그러겠다 그러니깐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꽃을 따는 기 따는 동안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게 즐길 정도가 돼야지 진짜 과일 많이 사드세요 정말 도와줄 이끼리 뭐 꽃 따러 가봤자 다음부터 망치고 자빠져 있을테니까 그거 안되겠고 과일 더 많이 사서 드세요 과일 많이 드세요 꽃 따러 가겠습니다 저도 응 코로나 곧 꺼질 것 같습니다 대박 쪼집이 보여요 모두 안녕 비타민C 비타민C